경찰이 농협은행 직원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농협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.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어제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농협본사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.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농협은행 직원 A 씨는 지난 2018년 김포의 한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입니다. A 씨는 당시 분양대행사 선정 과정에서 수억 원의 뒷돈을 받고 특혜를 주어 특견법상 수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또 분양대행사 측 직원도 당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. 같은 경우는 약간의 재치권에서 수사한 경험을 보합시다. 소원의 주소 총장에 있는 방향으로 심폴을 보호하소서 또 분양의 패범을 보호하소서 실시간에 빠르게 수사한 경험을 보호하고 있습니다. 이 시각의 장강은 3일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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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일에 쓰는 거까지